헬로헬로 헬로헬로 어디가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자주 즐기는 우리 커플의 주말 데이트 코스를 공개합니다 별건 없습니다 주말에 베가스의 아웃렛몰이 두개가 있잖아요 사우스가 있고 놀스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놀스에 왔어요 놀스가 좀 더 브랜드가 있죠 좀 더 다양해요 그래서 놀스에서 걸어다니면서 야외몰이니까 걸으면서 괜찮은 딜이 있으면 몇개 정도 구매를 하고 쇼핑 어차피 놀스 쪽으로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한시간정도 운전하면 아리조나하고 유타 딱 가기 직전에 메스킷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메스킷 거기에 이제 거기도 조그마한 도박도시인데 거기에 호텔들이 몇개가 있어요 있죠 있죠 좀 후지긴 후죠 잘못 들어왔다 에이 맨 돌아가야 되겠다 맨 아니다 아니다 여기도 유타할 수 있다 앤니웨이 거기에서 이제 카사블랑카라는 호텔 저희가 자주 가는 호텔인데 여름에 수정장도 크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게 있어요 금토에 뷔페 가 있는데 스노우크랩 이야 무제한이에요 오우 자 놀사울래 파킹 들어갑니다 간다 와우 지하파킹 굉장히 오랜만인데 진짜 오랜만인데 그러게 장난아닙니다 지금 주말이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야씨 자 파킹이 보니까 올데이 파킹이 5불이네요 음 네바다는? 글쎄 여기 아 네바다는 공짜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우리 그럼 공짜 파킹하겠습니다 아 나 공짜 너무 좋아 좋아좋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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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착했습니다 비비아 유 레디? 예 낚시모자 하시고 하하하하 왜 오빠 후디 다운 입었어 진짜 쉬워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발레파킹 하시는 분들 보니까 11불이네요 자 그래서 메인 엔트리스 쉑샥 버거 있어요 여기 냄새 장난 아니야 뉴욕에 이내 나오시라고 하죠 쉑샥 네 사람 많다 지말이라서 응 자 이제 어느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케쳐가 좀 있고 선글라스 헛 바지사스 있다 콜 콜 콜 업투 40% 인타이얼 스토어 이런 스포츠웨어 어 이런 바지같은거 이게 얼마정도 하냐 한번 볼게요 보니까 45불 근데 여기서 40% 없으니까 어우 가격 괜찮은데 30불 미만에 자 운동화 보니까 한 90불에서 160불 때 어 이거 이쁘나 120불 거기다 40% 없고 와우 어 이런것들 너무 이쁜데 이거는 40%가 아니네 역시 이쁘니까 어 이거 아주 그냥 굉장히 열중이신데요 뭐야 찾았어 벌써 귀엽네 얼마야 이게 70불인데 여기서 40% 오프 어 40% 오프 와우 이거는 여름에 세탁 오우 귀엽네 10불 밖에 안해 와우 근데 원래 가격이 60,50이밖에 와우 괜찮네 이거 하나 사라 아까 그거 맨투맨 하나 하고 그리고 이게 이거 오 나이스 굿잡 아 새해 첫 쇼핑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0% 오프 아 아까 저 빨간색 스티커는 추가로 10%가 높으니까 아 네 개 샀을 때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볼게요 오케이 오 오 이 정도면 하나당 뭐 한주식은 물 응 더 싼거트 괜찮네 이제 쇼핑했으니까 이제 가자 안 돼 그냥 가야겠다 아 아 이게 또 남편들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아 60% 60% 여기 뭐 하는데 프렌치 스티커 나 들어가도 되나 여기 여기 망했나보다 아 니크리데이션 이거 와 진짜 와 와 물건은 얼마 없네 거기는 영 아니지? 응 룰루레몬도 있냐기 룰루레몬 주워있는거 봐 오마이갓 근데 왜이렇게 유명한거야 요가복이잖아 편하네 폴로다 폴로가보자 자 그럼 랠프 로렌 폴로배장 와우 크다 와우 진짜 크다 오우 이런거 너무 귀엽네요 오우 이런거 너무 귀엽네요 이거 오 이쁘다 얼마야? 169불 이쁜데? 한번 입어볼래? 아 근데 배가 서서 입을일이 없어 그건 맞아 지금 1월달인데 이거 입어도 더운데 그건 맞아 안타깝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맞아 아 이거 싸다 그치 올림픽산에 나도 용분도 입고싶다 그러게 추운데라 살자 안되겠다 스키장가자 으이 귀여워라 위법하네 자 다음 어디로 갑니까? 빈스? 빈스? 빈스 뭐하는데? 여성전문 콜 이거는 딱 1개요 머프로 세일 오케이 70% 오우 남자 70% 5% 40% 50% 60% 오우 어? 그래? 난 처음보는 브랜드야 머리 참 커요 그쵸 웬만한거 다있어잉? 다있어요 빈스는 진짜 그 널 컨벤스 시키지 못했어 노 비싸 옷이 시브메이던도 있다 신발 가게 앤 테일러 오우 그 신기한게 추울리전이 아이투해? 장사를? 너도 해 진짜? 와 대박인데? 그러게 와 깜짝 놀랐어 뭐 이제 소방 안되겠다 그러게 미미야 너 언제 여기 스토어 오픈했어? 미미킴 어? 너 언제 돈 많이 벌었네요 요즘에? 몰래 몰래 오빠 몰래 여기 니 사자하니까 들어가서 구경 좀 하자 어? 미미킴 하하하하 자 익스프레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익스프레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빠가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익스프레스 샤프면 빨리 익스프레스를 해야돼 그럼 익스프레스가 세일은 하긴 했는데 여기 별로 물건이 많이 없다 스토어가 되게 작아 어 그리고 좀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아 익스프레스가 그리고 요즘 잠깐 너무 급하게 익스프레스 사기 자꾸 이렇게 바꾸면 안되는데 진짜 아 좀 너무 초시원 나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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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막 그 선거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아지다스만 그냥 성공하시고 아지다스만 그냥 성공하시고 하하하하 자 그럼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 좀 더 사주려고 했는데 어구 정말 나 너무 맛있어 하하하하 자 그럼 밥 먹으러 갑시다 메스킷으로 스노우크랩 무제한 먹방 예이 간성 자 이제 슬슬 메스킷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보인다 보인다 저 보시면은 집들이 좀 있구요 네 여기서 뭐하고 뭐 먹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아주 소 도시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제 시작된다 시간이 너무 오자마자 여기서 도박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던데 아 추측 자 카사블란카 호텔 카사블란카 예이 폭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오래간만 하는데 괜찮네 입구호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갑시다 카사블랑카 리조트 카지노 걸프 앤 스파 참고로 여기 골프장도 유명해 골프장도 많이 패키지로 오시더라 들어가십시오 갑니다 와 저기 로컬 분위기가 팍팍 나요 그니까 자 여기 이제 뷔페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근데 여기가 그게 있다 환풍이 잘 안되나봐 담배 냄새가 쩔었다 쩔었어 어 줄 없어 뭐야 와 벌써 줄이 있어 아니 2시에 오픈했는데 우리 2시에 3시에 왔는데 오 마이 갓 자 보시면 세라데이 나이트 21.99밖에 안해요 뉴욕세이크 어 굴도 있네 세라데이에 오 스노크랩 미미야 굴 있다 굴 굴까지 있어 어? 어 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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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앉았습니다 비디엄 착다 자 가격은 가격은 어 43.98 택시부터 47.56인데 음 음료수까지 포함입니다 여기 하하하 콜라 다약국 2개 시켰어요 많이 먹었네 자 가서 구경 한번 해볼까요 우리집 가자 가자 저희가 이제 시푸드 섹션 굴 있어요 굴 맛있습니다 와 스노크랩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반으로 잘려있어갖고 그냥 포크로 긁어서 먹으면 돼 맞아 오 죽이는데 좋아요 여기가 이제 스테이크 뉴욕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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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릴 이것들이 이제 미국식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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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종류가 많은 부패는 아니야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여기 이거 오마이갓 와우 고마워 진짜 큰데 와우 자 이쪽은 핫 시푸드 저 여기도 스노 크랩이 있는데 여기는 핫한 스노 크랩이 있어요 여기 뜨거운 스노 크랩 여기 이렇게 샐러드 섹션도 이렇게 있어요 25.99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하자없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구울 사이즈가 막 부담스럽게 진짜 크다 와우 일단 먹자 테이블이 좀 작아 우리가 그러니까 와 여기 좀 부담스럽게 부담스러운 사이즈야 오마이갓 자 그럼 먼저 스노 크랩이 이만큼 가져왔고 오이스터 로카펠러도 있고 밑에 저기 프라이드 트림프도 있고 굴이 대박입니다 굴 사이즈 어머듯이 알아 진짜 크다 굴 진짜 이만큼 갖고 왔고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 근데 우리가 왜 테이블을 이렇게 조그만큼 좋아가지고 아이 정말 짜증나네 진짜 짜증나네 이유는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쵸 그냥 이렇게 나와 와 좋다 편하다 버터 어때 따뜻해 아직도 뜨끈뜨끈하던데 이거 어 어 게를 먹는데 어 게맛서 먹는 것 같이 너무 쉬워 먹기가 와 그니까 오우 음 아 와 진짜 크다 오이처 상태 괜찮으면 어 너무 좋지 아마 베가스에서 가장 싼 부패이지 않을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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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금 지나와서 이제 와 사이즈가 헉 진짜 크다 음 어때 어때 오 야 음 맛있을 것 같애 싱싱해 아우 야 많이 먹자 물론 무슨 어 5성급 식당에서 먹는 그런 카메라를 바라면 안되지 그치 그치 안되지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25분 95에 응 이 정도 굴에 이 정도 사이즈 와 이사하자 이쪽으로 와 와 이거 전부 다 이거 그냥 그냥 먹으면 돼 어 그냥 나와 그냥 게맛살 같이 그냥 이거 봐 게맛살 같이 먹기 너무 편리하지 진짜 편하다 응 야 이거 계속 먹겠는데 25분 95야 컴플레인하면 안돼 맛있다 여기서 한 4시간 이따가야 될 것 같애 아 맛있다 음 맛있다 우와 2차전 시작됐습니다 2차전 오 마이 갓 이렇게 심하게 먹어줘야 또 뽕을 뽑죠 이야 그러게 예 우리 벌써 본주를 뽑았어 뽑았어 뽑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할까 저 추첩한 발언 하나 해볼게 네 이미 이 뷔페 값은 뽑았거든 먼저 어 기름 값까지 뽑아오는거야 오케이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먹자 브라보 계속 먹자 불이 정말로 무슨 진짜 무서워 이거 맛있어 이렇게 크다니까 불이 와 와 와 원 없이 먹겠다 불은 음 불 하나가 입에 꽉 차 와 물론 살집 찌시겠는데요 3차전 왜냐면 화이 치킨이 반 나왔어 그래? 방금 막 나왔어 뭐 살집 찌시겠어요 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봐 완전 뜨거워 완전 뜨거워 여기는 이런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백인들밖에 없는 지역이잖아 약간 시골 맞아 엎을 수 없을 그런 딱 캡처치 파일 와 와 괜찮아? 갓 나와 진짜 맛있다 오 맨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응 그건 먹어 얼마야 응 디노를 맛있어 오빠는 다 치웠어 벌써 여기 디노를 맛있다 그건 먹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있다 안 먹는다며 조금만 콘으로 어 마주다 커스타드 조그네 커스타드 하나씩 가운데 거 하면 스워드 반반 거의 뭐 톤 하나 양을 실려 이야 하하하하 그 매스켓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응 아주 진짜 딱 20불만 딱 이 반자만 어때 오케이 혹시 모르는 거야 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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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좋아 좋아 깨끗 깨끗 뭐야 물먹어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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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호호 역시 주무시는군요 와이프님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또 잘자네 여보이 좌우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